띠리스 말고 좀 더 깊숙하게 손 모양을 유지를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인턴 아시안게임 때도 예선전을 같이 치르긴 했습니다만 정말 잘려요. 네. 3.8월 6일을 잡습니다. 2명경에서 전달 공격 이후에 8차례 성공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달리면서 때렸습니다. 백퀸에 탁탁 긁으면서 넘어갔고요. 2호2 왼쪽으로 빼뒀습니다. 반대가 구기 좋아요. 다시 왼쪽으로 직선. 쫙차가면서 뛰어졌고요. 랩속력 직선. 이번엔 탑승. 파이크 대각선. 가로막이 시도. 랩속력. 랩속력. 풀어냅니다. 오늘 경기의 10특점. 베트남이 올렸습니다. 어택 커버. 중앙에서 튑니다. 날카롭게 지나가지고. 어떻게 튑니다. 화면에 살아됐다. 날카롭게. 랩공격. 똑백잡이. 그러고. 출어내줬. 짧게. 중앙에서 시간차 공격. 오른손 신이 자격합니다. PD가. 같이 시간차. Q. 오른손이. 오버핸들 리시를. 랩수 공격. 앞쪽에서. 메다 슈입니다. 무의전성으로. 두고받는 플레이. Q. 중앙에서 날아올랐습니다. 안정중인 비그 백어트 연타 대각선 레프 공격 시도 탐낮고 벗어났습니다. 이형이 뭐 있었어? 중앙에서 시간차 꽂힙니다.